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케베리의 명저서인 군주로는 지금까지도 자주 읽히는 고전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책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너무나 다르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 떠오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만나는 개념입니다 하나는 현실 다른 하나는 당위입니다 당위 모습과 어떤 현실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 이상적인 모습 당위 이 현실과 당위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잘 지녀가는 것이 필요하죠 마케베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대체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단 읽기가 쉽다 여기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는 현재의 모습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이상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정말 삶에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고집하면은 사람이든 권력자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읽거나 망하게 되죠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성공과 번영의 길로 달려가겠지만 두 가지 현실과 당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는 실패와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실과 당위,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처럼 현실과 당위를 잘 구분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얼마로 팔고 싶다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하고 실제로 고객들의 얼마를 지불할 건가는 현실의 문제죠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현실을 무시하고 반드시 이 가격은 100원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고집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고객들이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은 80원밖에 안 되면 계속 고집하면 그 상인은 망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가진 생산성이나 어떤 사회가 가진 생산성을 미뤄볼 때 80만큼 밖에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현실이죠 그것을 법률로 100만큼 지불하라고 명령하면 그건 당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세 가지 일이 날 겁니다 해고를 하거나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사가 망하거나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이상이라는 그런 당위의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은 현실이란 바닥 위에 발을 딛고 쓰여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이너스 13.5%가 감소했습니다 7개월째 연속적으로 2018년 같은 기간에 피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한 비중은 우리 경제에서 20%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6월달에 25.5%가 줄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수출의 중국의존도는 27%입니다 그리고 아시안 10개국의 의존도는 11%입니다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을 합치면 38%입니다 중국 수출이 올해 마이너스 24.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시안 국가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1%가 줄어들면 말레이저는 0.3% 인디오네시아는 0.25% 태국은 0.19%가 줄어듭니다 중국 수출이 24.1% 줄었으니까 우리 중요한 또 교육대상인 아시아 국가들 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 변수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3번째입니다 수출 경쟁력 핵심 포인트 반도체처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는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가 갖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 상품의 수출시장은 가격 결정권을 수요자가 갖고 있습니다 왜? 경쟁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저렴하게 잘 팔려면 현실과 당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현실 세계는 항상 경쟁국들이 있기 때문에 당위의 세계에서는 경쟁국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참 현실과 당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경제정책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당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그런 경제정책들이 나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든 경쟁력의 원천을 훼손하거나 이런 부분이 참 많죠 좀 더 솔직한 표현을 쓰자면 이번 정부 들어서 도처에서 자기 파괴적 경제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쟁력을 낮추고 산업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경제본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한 경제정책들이 산업기반과 수출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국산업기반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적국으로 투입된 스파이들이 할 수 있는 법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세 번째 한번 보시죠 현재 상황은 그러면 어떤가 최저임금의 급등은 내수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고 수출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정부가 정말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지금 시급이 1만 20원에 도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4%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더 올리면 회사문을 닫아야 된다 27일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영세기업이 감내 수준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넘었었고 추가 인상은 배란 끝에 이미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죽는 장소로 내모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치열한 선두경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불문하고 강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산업기반을 와야 하는 것이고 수출산업 자체를 배란 끝에 내모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연구개발을 많이 요하는 데서는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탄력근무제 같은 것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숨통을 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완전히 한국에 그나마 앞선 산업들을 부셔버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마 세월이 흘러서 지금처럼 주 52시간 정도를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벌써 끝나갈 점 정도가 되면 최악의 경제정책으로 나라 전체를 거들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52시간을 모든 업종에 강제적용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전역 있는 삶을 위해가 당이만 보지 말고 현실이 당신이 어떠하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책은 엄정한 자기평가에 기초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 실력, 역량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를 중시해야지 이상적인 상태인 당이만 무리하게 강제하거나 강요하면 산업기반 자체를 와해시킬 가능성들이 아주 높죠 최저임금은 향한 3년간은 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무슨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데서 협상하지 말고 정치적 타격을 모셔가지 말고 물가상승률과 같은 생산성 향상률과 같은 지표를 복합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자동적으로 생활비가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금 수준에서 스톱하고 이미 실시된 대기업들이 실시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피해라든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주 52시간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초속한 시간 내 탄력 근무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주 52시간이 갖고 있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그나마 한국 산업 자체가 와해되거나 그런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당위는 중요하다 필요하다 우리가 꿈을 갖고 사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망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과 당위의 조화로운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